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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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무슨 일이야 대박이야 대박이야 뭐 뭐가 대박인데 이거 봐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이거 오마이비티 마스크 나왔어 어머머 세상에 마스크가 나왔네 근데 더 대박인건 민트색이랑 보라색도 있대 민트랑 보라? 세상에 민트색 그냥 예쁘겠다 지금 이 유튜브 영상 밑에 더보기 들어가면 링크에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살 수 있어 알았어 마스크니까 엄마가 사준다 아싸 나이스 엄마 최고 어 또 미트말이다 랜덤박스네 랜덤박스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궁금해 한번 열어볼까 우와 랜덤박스 재밌는게 많이 들어 있어 1번 2번 3번 우와 1번 랜덤박스에 뭐가 들어 있을까 우와 우와 마스크다 민트색 마스크야 그것도 오마이비티 마스크 우와 이거 오마이비티 마스크 너무 예쁘다 우와 보장도 잘되고 여기 민트색 너무 예뻐 셔셔도 있고 여기 오마이비티 오마이비티 하고 또 구름도 있고 컵케이트도 있고 리본도 있고 우와 너무 예쁘잖아 한번 써봐야지 잘 어울릴까 우와 우와 부리향이어서 내 얼굴이 차가 보여 그리고 민트색깔이라서 피부톨랑 잘 어울리고 내 얼굴이랑 잘 맞는 것 같아 우와 너무 좋아 드디어 오마이비티 공식 굿즈가 나왔습니다 우와 너무 감동이예요 우와 오 나 보라 마을 왔어 여기 신기한게 많아 어 랜덤박스잖아 우와 보라 랜덤박스야 기대됐네 열어볼까 우와 오우 1 2 3 여기서 한번 가겠어 1번부터 열어봐야지 뭐가 있을지 궁금해 와우 이게 뭐야 우와 이거 오마이비티 마스크잖아 난 너무 심쿵했어 보라색 너무 예뻐 우와 포장이 잘되있다 오 신기하다 여기 우리 친구들 다 있어 비키 있고 오바키 여기 여기 스테라 하나 여기 있고 또 여기 백스락 좀 잘렸다 아 내가 한번 해볼게 정말 예쁜 컬러야 나 이거 하고 다니면 친구들이 다 물어볼 것 같아 너 마스크 어디서 샀어? 아 나 더보기 링크 밑에 베리구찌에서 샀어 다음도 열어볼까?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들어있을지 절대 모르겠어 어 이건 뭐지? 우와 어 이거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잖아 재밌겠다 이거 만드는건가봐 그러려면 이 오링반지랑 리퍼가 있어야돼 오링반지를 벌리고 껴주고 마스크에 걸 고리도 껴주고 닫아줍니다 이렇게 예쁜 파츠랑 연결하는거야 짜잔 이렇게 연결됐다 예쁘지? 마스크랑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다 완성! 우와 예쁘다 그치? 이렇게 하고 다니면 짜잔 너무 예쁜 마스크랑 철덕 스크랩 완성! 우와 패션이 완성됐다 이거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해 우와 뭐가 들어있지 넘버 2 우와 이거 뭐지 오 마스크 스트랩 만드는건가봐 오 만드는건가봐 똑딱 만들어볼까 오링반지를 열어서 마지막 라인에 걸어주고 마스크를 낄 수 있는 음 거리를 걸어주는거야 그런 다음 닫아줘 똑딱 다 만들었어 여기 보면 헐트도 걸고 하리보 젤리도 걸고 여기 스마일 데이지 걸었어 예쁘지? 짜잔 걸어봤습니다 음 이렇게 걸으면 스트랩이야 어때? 괜찮아? 나 이제 되게 인싸 된 것 같아 이제 마스크도 쓸 수 있게 오 마지막은 뭐가 들어있을까? 정말 궁금해 우와 이게 뭐지? 외로일 서프라이즈? 랜덤박스 안에 랜덤박스? 뭔지 열어보자 빈트색 리본 예쁘다 오 뭐가 들어있지? 우와 우와 뭐가 잔뜩이 있어 민트색 음료수가 있잖아 응 안에 인형은 짜잔 어머 우와 귀여워 애기잖아 우와 나처럼 단발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맛있는 거 마실게요 꾹꾹꾹꾹꾹꾹꾹 민트라떼 맛있어요 와우 마지막은 엄청 큰게 있어 이게 뭐지? 오 오 오 넘버 3 이게 뭘까? 열어볼게 와우 인형이잖아 열어볼까 와우 너무 예쁜 인형이 있어 하이 반가워 펄펄이랑 민트 컬러네 우와 우와 머리카락 너무 부드러워 우와 만지고 누르고 싶어 우와 예쁘게 생겼지 여기 집인가 봐 우와 우와 여기 옷장이고 여기 안에서 노는 친구야 에이 만나서 반가워 너도 마스크 씌워줄까? 이건 소형 마스크인데 한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한번 써보자 어? 오 너 너무 커 오 오 이번엔 리오니보다 작은 친구들이 맞을 것 같아 스텔라야 스텔라야 스텔라 너 보라색 마을 갔어? 어 맥스라 나 보라 마을 왔어 너 민트 왔어? 어 나 민트색 마을 와서 랜덤박스도 받고 너무 신나 나도 랜덤박스 받았어 너무 재밌어 좋아 오늘도 신나게 민트 보라 랜덤박스 대성공 엄마 마스크 샀어? 어 샀어 몇 개 샀어? 몇 개 몇 개? 20개 세트 우리 엄마 최고 보라색 많이 샀어? 한꺼번에 색깔 섞인 거야 다 똑같이 들어있어 오 3개 다 섞였어? 나 너무 좋아 그렇게 좋아?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나 맨날 쓰고 다니고 싶어 피아노 학원에서도 이거 쓸 거고 태권도 학원에서도 이거 쓰고 수업할 거야 너무 이뻐 오마이비키 공식 굿즈 런칭 대성공 다음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와우 어떤 걸까? 비키님께 안녕하세요 비키님 저는 11살 김아름 오키라고 해요 오우 와우 사실 비키님 채널을 본 지 몇 개월? 한 1년도 안됐지만 그래도 비키님이 정성껏 찍어 올린 영상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좋지요 비키님이 항상 올려주는 오마이비키 채널 동영상 너무 재미있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 비키님 동영상 저희 사촌동생 모두 다같이 보고 있어요 비키님 꼭 만나뵙고 싶어요 비키님 항상 존중하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름오키올림 팬아트 코로나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우와 팬아트를 진짜 똑같이 잘 그려주셨다 우와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와 사촌동생이랑 모두 다같이 보고 있고 그리고 제 영상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 우리 김아름오키님 사랑해요 사랑해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시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